1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싶은데 1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싶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략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탁, 실력탁, 인성탁 우리 영탁님의 첫 정규앨범 예약 판매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현재 오늘 12일 기준 6시 30분 우리 영탁님이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시 또 5회 내려갔던 우리 앨범이 3위까지 올라서 현재 1위와 3위를 차지하면서 6일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교수님 왜 실시간 차트는 6일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는 1위를 못해줘라고 했는데 일간 차트는요. 앨범이 출고가 된 이후에 양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영탁님은 7월 4일 이후에 일간지께 1위를 발휘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에는 계속 실시간 차트 1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뉴스 전해드립니다. 영탁 첫 정규앨범 MMM 예약 판매 12일 저녁 6시 기준 신나라 레코드 1위 가수 영탁의 첫 정규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 6월 7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 6월 12일 저녁 6시 30분 기준으로 현재 6일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첫 정규앨범은 지난 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앨범 MMM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첫날 저녁에 신나라 레코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탁의 MMM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만큼 예약 판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7일부터 1위를 차지하며 이어 12일에도 영탁의 MMM이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음반 주문 사이트 중에서 신나라 레코드 온라인 사이트는 오픈과 동시에 7일 저녁 8시 기준으로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 저녁 6시 30분까지 6일째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 공식 팬카페에서도 공동구매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탁님 6일째 신나라 레코드 1위 축하드리면서 내일도 기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탁님 신나라 레코드 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문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영탁씨 앨범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약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카에서 이야기인 대표적인 신나라 레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신나라 레코드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우리 영탁씨 앨범 오늘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죠. 실시간 차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우리 지난 5월 31일부터 앨범을 발매한 SM엔터테인먼트 엔시티 드림 네 1위라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 예약 발매를 시작한 우리 영탁님 1집 디지팩이 2위 그리고 포토북이 3위를 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오늘 안에 1위를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탁 1집, MMM, 디지팩 버전, 커버, 북클릿, CD, 포토카드, 북마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탁 15,500원인데요. 13,400원에 판매가 됩니다. 14% 할인이 되고요. 배송비는 2,500원입니다. 단 3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니까요. 우리 CD를 3장 정도 이상 아니면 2위와 3위를 같이 사시면 우리 배송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탁 1집 포토북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1집 MMM 포토북 버전, 딥 버전, 신나라 특정, 포토카드, 디 버전입니다. 1종 증정, 패키지 박스, 포토북, CD, 포토카드, 폴라로이드, 북마크, 엽서, 스티커 등이 주어집니다. 2만 2,500원인데요. 1만 9,300원 역시 14%가 할인이 됩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입하시면 따로 무료 배송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3장 이상 이거는 무료 배송이니까 이거를 구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와 아까 디지팩을 하나 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9,300원 이것도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해볼까요? 총 3만 2,700원이죠? 네 계속 쇼핑 장바구니로 가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문 구맥 3만 2,700원입니다. 7월 5일 예약 상품이 포함되어 7월 5일 발송 예정입니다. 네 가입 축하 쿠폰도 있고요. 네 가입 축하 쿠폰을 사용하니까 천원 할인이네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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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이 어디입니까?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차트별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영탁 총 4개가 뜨죠? 포토북 버전입니다. 영탁 1집 MMM 2종 세트입니다 신나라 특정 포토카드 D 버전입니다 패키지 박스 포토북, CD, 포토카드, 폴라로이드, 북마크 엽서 스티커 가격은 45,000원에서 14% 하진에서 38,600원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리고 영탁 포토북 버전 아까 제가 봤던 22,500원 14% 할인에서 19,300원입니다 그리고 포토북 딥 무료 배송입니다 영탁 1집 MMM 딥 버전입니다 신나라 특정 포토카드 D 버전 1종 중정입니다 아까와는 색상이 다르죠? 이게 블랙 계열인지 아니면 우리 영탁식 고유 색상인 파란색 계열인지 여기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가격은 똑같이 19,300원 14%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영탁 1집 네, 우리 CD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종 세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딥 버전이 있습니다 아, 마일드 버전, 딥 버전입니다 가격은 14% 할인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의 focuses 못한 이유 가능한 이유 исп més